봐봐. 이게 뭐예요? 차윤이 시집살이 리스트? 응. 나도 최근에 내가 당하면서 알게 된 시집살이 목록들이야. 만약에 말숙 아가씨가 내 작은 올케가 된다면 꼭 해주고 싶은 일들. 잘난 남편 날로 먹었으니 혼수며 예단이며 확실하게 하도록 강요. 남들과의 비교는 필수. 내 물건은 내 것. 올케 물건도 내 것. 시댁에서 편하게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꼴은 좌시하지 않을 것.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이간질은 시누이의 당연한 역할. 난 우리 엄마한테 잘못해도 괜찮지만 며느리가 잘못하면 백배로 웅징. 우리집 행사나 제사들. 내 손 까딱 않고 며느리에게 다 미루기. 게을리할 시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을 것. 왜 아가씨? 뭐 이해 있어? 그것도 아가씨가 가르쳐준 거잖아? 아니에요. 생각만 해도 억울하지? 열받지? 말도 안 되지? 그러니까 아가씨. 뭐하러 그래? 지금처럼 내 시누이로만 있으면 나 얼마든지 갈고면서 살 수 있는데. 어? 안 그래? 저 진짜 세광씨 좋아해요. 헤어지느니 차라리 죽으라 그러세요. 저 이렇게 살아도 돼요. 세광씨랑 살 수만 있다며. 자. 로미오와 줄리아 대본이야. 내가 줄리아 탈 테니까 너 로미오 해? 네. 오 로미오. 당신이 정말 내가 기다리던 그 사람인가요? 그래요. 바로 나예요. 우리를 위해 비난한 저 달. 29.5일을 주기로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며 음력 금음에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기고 8일경에는 오른쪽이 둥근 반달. 15일은 완전히 둥근 보름. 22일경에는 왼쪽이 둥근 반달이 되는 그 달. 그 달에게 맹세하겠소. 오 로미오. 태양과 지구 사이에 들어가 그림자로 일식을 만드는 그 달에겐 맹세하지 마세요. 이 약. 이 약은 바로 H2SO4인 황산. 당신은 바로 이 황산을 마시고 돌아가셨군요. 저도 당신 길을 따르겠어요. 사랑해요.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해요. 최초의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다고 해도 구석계의 도구를 사용하던 호모하빌리스였다고 해도 불구한 언어를 사용한 호모에렉투스 현생 인류인 크로만용인이었다고 해도 난 당신을 사랑했을 거예요. 선생님. 이 대사 대박. 크로만용인이어도 사랑한다니. 와 진짜 글자 하나하나가 막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. 아휴. 눈물 나요. 야 당연하지. 어? 네 시험범에 맞춰서 내가 대본쓰느라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? 야 작가. 못할 짓이더라. 아 나 진짜 핀맛아. 어. 아 같이 가자니까. 데려다 준다고. 아 괜찮아요. 아직 버스 있어요. 버스도 있지만 나도 있으니까. 뭐야. 느끼하게. 여기 딱 기다려. 가방 가지고 나올게. 빨리 나오세요. 시간 잘 맞춰왔네 내가. 집에 가는 길? 어. 근데 점장님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. 그래. 그럼 이번엔 내가 새치기 좀 해야겠네. 나도 많이 당했으니까. 아 잠깐만. 그럼 점장님한테 얘기 좀 하고 올게. 싫은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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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요? 어? 와! 하하. 아. 와. 아. 좀봐 야 왜 그 사람이 걱정할까봐 나는 매일 걱정했는데 우리 더는 안되겠지